어? 애플의 신제품? 잠깐! 먼저 봐야 될 게 있어! 안녕하세요, 잇쌤입니다. 아마 2020년 마지막 애플의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예고한 암용 맥 새로운 신제품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애플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인텔 프로세서를 버리고 암 마키텍처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암용 맥. 이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심장이 얘는 PC, 맥에 탑재가 된 것입니다. 신제품을 살펴보기 전 가장 메인이 되는 애플의 M1 프로세서입니다. 옛날에 삼촌들이 군대에 가서 M16 총을 어? 이게 M516이라고 읽기도 했었죠. 애플의 새로운 M1은 대부분 PC에서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썬더볼트 등이 따로 있었지만 이것을 시스템 온 칩으로 하나의 칩으로 통합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장점이라면 DRAM까지 모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간에 복사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역폭이나 레이턴시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CPU 연산에서 가장 큰 이득이 있을 거예요. 단, 단점이라면 메모리를 프로세서에 통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어... 메모리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CPU의 구성은 8코어입니다. 아마 키텍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빅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서 4개는 고성능 코어, 나머지 4개는 고효율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과 비교시 같은 10W를 쓴다면 성능의 향상폭은 훨씬 더 크고 인텔 프로세서의 최대 성능에서도 전력 소모의 차이가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트당 성능이 3배 더 높은 거예요. 그래픽은 인텔 또 아이리스와 같은 내장 그래픽이 예전부터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애플 또한 M1에 8코어 GPU를 탑재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최대, 그러니까 업투라고 글자가 박혀 있는데 뒤에 맥북 에어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픽 역시 인텔과 비교시 같은 10W로 봤을 때 속도의 차이, 최대 성능에서 전력 소모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16코어의 뉴럴 엔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쓰이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3개가 동시에 구동되면서 후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파이널 컷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더 부드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기존 T1과 T2 같은 보안칩도 통합이 되어 있고 썬더볼트, USB4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코어가 많다, 적다 해봐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성능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죠.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성능은 파이널 컷의 렌더링은 최대 6배, 게임은 4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하.. 이것도 뭐 렌더링이 6배 더 빨라? 이렇게 해봐야 크게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네벤치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료가 더 있으면 판단하기 좋겠지만 현재는 기익벤치 5의 자료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추측해본 결과 인텔 i9-9980HK 대비 멀티코어는 조금 더 좋은 정도이지만 싱글코어의 성능은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플의 M1은 저전력, 그러니까 이제 보급형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이고 인텔 i9-9900HK는 고성능 랩톱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탑재된 것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지만 다음에 출시될 애플의 고성능 압용 아키텍처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교했을 때 인텔의 고성능 프로세서와 이제 연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벤치는 참고로 봐야 하지만 연산만 봤을 때는 전력 소모 대비 훨씬 더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첫 번째 맥은 맥북 에어입니다. 외관의 디자인, 그러니까 금형은 인텔 맥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심지어 무게도 1.29kg으로 동일해요. 13.3인치도 동일하고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애플의 M1 칩입니다. 맥북 에어에 탑재된 애플 M1의 경우 CPU는 전작 대비 평균 3.5배 더 빨라졌고 그래픽은 평균 5배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비교한 것이고 애플에서 주장하기로는 4K 영상 편집을 프레임 드랍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렌더링과 영상을 뽑을 때의 속도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업투, 그러니까 최대치가 여기서 나오는데 맥북 에어에 들어간 애플의 M1은 두 개의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코어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GPU, 그래픽의 코어 구성이 7코어, 8코어 두 개로 나눠져서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게 수율 때문에 뿔딱 걸린 거를 조금 더 싸게 파나? 그리고 아마 아키텍처의 장점인 배터리 타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웹 서핑만은 15시간, 동영상은 18시간 재생, 동일한 용량으로 봤을 때 인텔 맥 대비 6시간 더 오래가는 수치입니다. 충전은 30W USB Type-C로 가능하고 좀 아쉬운 점은 USB Type-C 단자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것. 장점이라면 맥북 에어의 가장 큰 특징, 펜이 없는 펠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펜에서 오는 그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램은 8GB, 16GB의 구성, 용량은 256GB, 512GB, 1TB, 2TB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좀 착하게 129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학생 할인을 받으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아! 충전기는 줍니까? 네! 충전기는 이번에 줍니다. 다음은 새로운 맥북 프로 13인치입니다. 맥북 에어와 마찬가지로 금형도 완전히 같아요. 기존의 맥북 프로는 프로세서의 차이도 있지만 크게 포트 2개, 포트 4개의 버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얘는 2개의 포트 구성과 동일해요. 아마... 이 새로운 M1의 썬더볼트를 지원하는데? 이게 1세대이기 때문에 버스 용량 때문에, 그게 이제 대역복 때문에 USB Type-C가 2개의 포트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모니터도 에어와 프로는 최대 1개 연결, 맥 미니는 최대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무게 또한 1.4kg으로 동일하지만, 예전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무게였는데, 아... 이제는 100g 밖에 나지 않습니다. 프로답게 디스플레이는 에어보다 조금 더 밝은 밝기를 갖고 있고, 다만 베젤이 조금 아쉽죠. 맥북 프로 역시 인텔에서 애플 M1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또 맥북 에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CPU는 최대 2.8배, 그래픽은 최대 5배 더 빠른 수치입니다. 만약 맥북 에어에 탑재된 것과 같은 클럭에 성능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펜이 한 개 더 달린 것으로 인해 실제 성능 차이는 맥북 에어보다는 성능이 더 높게 나올 것입니다. 배터리는 인터넷만 17시간, 영상은 20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확실히 기존 인텔 맥보다는 훨씬 크게 올랐어요. 랜과 저장 공간의 옵션은 맥북 에어와 동일하고, 얘는 61W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봤을 때 아마 금형과 배터리를 동일하게 썼고, 이제 프로세서만 다르기 때문에 61W 충전기를 쓰는 게 아닐까. 가격은 16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은 맥 미니입니다. 오랜만이군, 맥 미니야. 얘 또한 금형이 모두 동일하고, 좀 달라진 점은 뒷면의 단자의 구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맥 미니 또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와 다르게 성능의 향상폭이 더 컸습니다. CPU는 최대 3배, 그래픽카드는 최대 6배 더 빠른 수치인데, 맥 미니 또한 펜이 있고, 얘는 이제 랩톱과 다르게 데스크탑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성능은 맥북 에어, 맥북 프로보다는 맥 미니가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냥 발열 제어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램과 용량의 구성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기존 맥 미니에서 지원하는 10기가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가격은 89만원부터 시작하고, 아쉬운 점은 모두 무게나 금형이나 모두 동일하게 출시하고, 프로세서만 바꿔서 출시를 했다는 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베젤리스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건 디자인 너무 오랫동안 재탕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신제품을 살펴봤을 때, 이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제품을 보면, 펜이 탑재되어 있냐, 펜이 탑재되어 있지 않냐, 이것에 따라서 애플의 M1에 같은 클럭, 그러니까 급차이를 두지 않았더라도,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CPU는 3배, 그래픽은 5배에서 6배라고 하길래 일관적인 성능 향상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맥북 에어는 초저전력 프로세서와의 비교, 맥북 프로는 저전력 프로세서, 맥 미니는 일반 i3, 약간 모델별로 클럭 조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문제는 호환성이 해결되었냐, 안 되었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의 여부가 좀 갈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암 윈도우 10을 사용해봤을 때도 호환성이 많이 아쉬웠고, 그나마 애플은 킬라 앱 위주로 잘 이것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을 주로 사용한다면 전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파이널 컷, 로직, 이러한 킬러 앱들은 애플이 미리 충분히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넘어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포토샵 같은 경우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RM 기반의 맥이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의 앱을 맥에서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고, 로제타2로 유니버셜 버전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 앱들을 돌려준다고 해요. 물론 100%의 성능으로 모두 돌릴 수 있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줄 녀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를 구입하게 된다면, 로제타2를 통해 X86이나 X64의 그... 게임들의 테스트를 가장 먼저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액티브X, iOS 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백킹 이런 것은 쉽게 가능할 거고, 윈도우 설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인텔 프로세서에서 암 아키텍처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단점이자 장점인 맥 시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서 가능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를 암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이 호환성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암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 그 기존의 프로그램 돌아가? 게임 돌아가? 안 돼! 안 돼! 그럼 그걸 왜 사? 이러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예전에 인텔 프로세서를 쓰지 않아서 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인텔을 버릴 정도의, 그 시기가 왔고, 이렇게 과감히 전환한다는 것은, 애플도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애플이 ARM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격,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정책도 꽤 공격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우 이게, 제가 홈페이지에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보니까, 8GB 램에서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거의 27만원이 들어가요. 만약 호환성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게 된다면, 그 애플 펜슬 사용 여부에 따라서, 아이패드를 구입하지 않고, 이 ARM 맥을 구입하실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전에 말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새로운 ARM용 맥이 나오는데, 맥북 프로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말까요?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답변을 했던 게, 그냥, 16인치 맥북 프로 같으면 이제 고성능, 그러니까 고성능 맥북 프로 같으면, 저는 무조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구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애플도 당분간 인텔 맥을 꾸준히, 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지금 발표된 M1을 봤을 때, 전력 소모 대비 성능 향상은 크지만, 결국에 이 워크스테이션 같은, 이제 완전 고성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고성능 맥 사용자분들은, 뭐 배터리 타임이나 발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빠른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갖고 있는 16인치 맥북 프로도, 이제 거의 풀옵션으로 구입했는데, 요것도 배터리 타임이 이제, 파이널 컷을 했을 때 한 2시간 반? 길어야 한 3시간 30분 정도 가는데, 워낙 짧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더 빨리 렌더링이 되냐, 얼마나 더 빨리 영상이 뽑히냐, 더 중요한 걸 보면, 적어도 1, 2년간은, 같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이널 컷을 사용하기 위함인데, 파이널 컷 성능만 인텔 맥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준다면,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